오른쪽 오른쪽 아 알바비 여기있네 아 알바비 여기있네 아 여기있어 오 벌써 눈 좀 봐 오 벌써 아 여기있어 눈 좀 봐 오 벌써 눈 좀 봐 오 벌써 손 좀 손 좀 안녕 안녕 쌤 아 알았어 니 영역인거 알아 털 세었대요 뒤에 털 섰어요 이게 털 섰어요 뒤에 털 섰어요 바로 간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네요 되게 신기하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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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꼬박거린거 봐 일로와 일로와 입대 이제 아 아 입질하네 쌤 그럴 때는 뭐라 하지 나한테도 그러고 나도 그러겠다 옆에 있을 때 시비 걸면은 아 아 보통은 이렇게 순한 강아지들이 자기 영역에 와도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안 울지 않는다 어 근데 어 이때까지 저희가 보고 있었던 그 문제견들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응 차원이 좀 달라 너무 잘하는 갭니다 제가 잘하는 갭니다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간식 주세요 간식 옳지 가져갈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드님 잡고 계시니까 가보세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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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봐라 어 괜찮아 옳지 근데 저 때 조심해야 될 게 아들을 물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다가 아 떤다 떤다 막 떨고 있어 그러다가 아드님 물 수도 있대 홍보나면 그렇지 하지마지 에이 에이 보람보란한데 근데 바들바들 떨어 긴장해서 그렇죠 긴장해서 긴장해서 오 오 오 안 먹어 근데 어 안 먹네 긴장을 했는데 그다가 형 먹을까 봐 응 혹시라도 그럴 수 있대요 쌤 오 그럴 수 있대요 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겠어 알겠습니다 대충 뭐 이 친구에 대한 파악은 다 된 것 같아요 아 프로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다 견적이 나왔어요 이제 너무 똑똑한데요 보호자를 아끼고 보호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자기 영역을 보호하고 네 맞아요 공격을 하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주인만 지키고 다른 사람은 물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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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시대에 진돗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 어루만졌거든요 훈련은 한 80% 됐다고 보시면 20%만 이제 훈련사님 내려와가지고 기운을 넣어주셨군요 훈련사님 오실 거예요 잠시 후에 쭉 가 훈련사님 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